그리고 24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개수형 샘플링 검사의 오시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오시곡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시곡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품율의 변화에 따라서 합격되는 정도를 나타낸 곡선 이걸 오시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시곡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LP, 로뜨가 합격할 확률이고 여기가 P다 그죠? 0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부적합품율이 낮아지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분포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적합품율이 낮은 P0 확률이 있고 그리고 P1이 있다 그죠? 그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만큼이 합격되지만 불합격할 확률 이걸 알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생산자 위험이라고 했다 그죠? 그리고 나쁜 로뜨 있죠? 이것도 이만큼 합격을 합니다 이걸 베타라고 했고 이걸 소비자 위험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오시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부적합품율의 변화에 따라서 합격되는 정도 이걸 나타내는 걸 우리가 오시곡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두 번째 로뜨의 크기와 로뜨의 크기라는 것은 라지 N이 되겠죠? 라지 N하고 그리고 샘플의 크기라는 것은 스몰 N이 될 것이고 합격 판정 개수는 C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알면 그에 맞는 오시곡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오시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샘플의 크기와 합격 판정 개수가 일정할 때 샘플의 크기 그리고 합격 판정 개수가 일정할 때 로뜨의 크기 N 만약에 샘플의 크기 스몰 N과 합격 판정 개수 C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N의 값하고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랬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N과 C가 일정할 때 라지 N 로뜨의 크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부적합 품률 유리 P일 때 초기화 분포라든지 아니면 양분포 그리고 포화속 분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시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 왜? 합격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N과 C가 일정할 때에는 라지 N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을 봅니다 25번 25번을 보시게 되면 검사가 행해지는 공정이다 그죠? 공정 공정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공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입이라는 것은 이제 재료가 들어올 때 검사하는 거다 그죠? 인수검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수입검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정에서 검사하는 그리고 출하할 때 검사하는 이거는 공정에 의한 분류에 해당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순회검사는 뭐냐면 이거는 장소에 의한 분류 장소 공정에 의한 게 아니고 장소에 의해서 우리가 순회검사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정위치도 있죠? 정위치도 있고 그리고 출장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소에 의한 분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26번을 한 봅니다 26번을 보시게 되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10개의 제품을 뽑아서 두께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제품 두께의 모 분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모 분산에 대한 90% 신뢰구간 분산에 대한 신뢰구간을 묻고 있다 그죠? 분산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분산에 대한 신뢰구간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추정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구간이니까 신뢰구간이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변동을 구한다 그죠? 변동을 구해야 되고 각각 이 변동을 나눠주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똑같은 값을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에는 큰 값이 들어가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의 모 분산에 대한 검 추정은 카이 제곱 분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큰 값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1-2분의 알파가 더 갈 것이고 누우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T분포는 아닙니다 그리고 2분의 알파가 더 갈 것이고 작은 값이니까 누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변동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조건이 우리가 보니까 합이 주어져 있고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변동이라는 거는 시그마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 마이너스 합의 합의 제곱 나누기 N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변동을 구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변동은 제곱의 합이니까 제곱의 합 여기 있죠? 10개 데이터 다 되어있는 건 518-064 이렇게 되어있네요 518-064 이렇게 되어있고 마이너스 뭐가 있느냐 하면 합의 제곱이니까 2276이다 그죠? 2276의 제곱이죠? 제곱 나누기 데이터 몇 개냐면 10개가 되겠죠? 10개를 합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10개라고 나와있고 10개를 합했는 거니까 애는 10입니다 그러면 10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6.4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46.4 넣으면 되겠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에서 계산했는 값이 넣으면 될 것이고 그러면 표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90%라 그랬으니까 90%라 그랬으니까 알파가 0.1이다 그죠? 그러면 카이의 0.95가 되겠네요 그죠? 카이의 0.95 그리고 10이니까 여기에서는 9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서는 0.05가 되겠네요 그죠? 0.05 0.05의 자유도가 얼마냐 하면 9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냐 하면 이게 얼마죠? 0.95의 9 같은 경우에는 16.92가 되겠네요 16.92가 될 것이고 16.92 그리고 여기에서는 0.05의 9니까 3.33이 되겠죠? 3.33 이렇게 해서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봅니다 왜죠? 직접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계산은 여기에서 나오는 값을 위에 넣고 이 표값을 찾아서 각각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조사 meeting 상 ord Ah 상 opening 상ide 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